말이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은 공무원이 아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고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니까 선배 공무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취하는 걸 다 여러분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보신 후에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주의해야 되고 감사 같은 데 잘못 걸리면 여러분들 연금도 날아가고 하는 거니까 말이 씨앗이 되죠. 한참 여러분 기세가 등등할 때입니다. 지금은 잘 나오지 않지만 언론에 박민수 차관이 항상 나왔던 것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책임을 장관 차관이 진다. 모든 책임을 장차관이 지는 날이 오겠죠. 최악의 상황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이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게 2024년도 3월 14일이라는 게 기사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든 책임은 장관 차관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관 차관이 지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께서 여러분들 이야기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공무원이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묻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의료계에 오래된 이 불신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위원회는 몇 명인지조차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파기가 됐다고 하셨고 참여위원회는 제가 공개를 요청했더니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고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막중한 부담을 느껴서 익명성을 보장해 드리겠다고 담보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공개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 촉발의 우려가 있어서 파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주호 장관님께서 혹시 운전하십니까 예 접촉사고가 나면 현장 보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존해야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이야기 보존하시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을 메워 놓고 국민 생활에 중대한 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면 이것을 파쇄를 하고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할 말이 없겠죠. 무슨 이야기냐 이야기죠. 배정심의위원회 지방의과대학 여러분들 인원을 배정한 배정심의위원회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공개를 할 수가 없다. 배정심의위원회 누가 여러분들 배정심의위원인지도 공개를 할 수가 없다. 회의록은 파기했다. 회의록은 파기했지만 무슨 요약 내용이 있어가 요약 내용을 오후에 드리겠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숨길 게 많으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 거짓말을 다 막게끔 시나리오를 짜기가 힘드니까 전부 공개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이지호 부총리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할 겁니다. 비교적 가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KDI 연구위원회를 하다가 교육부총리를 두 번 하게 됐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말로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의료 사태 때문에 이지호 장관은 부총리나 앞으로 곤혹을 많이 치를 겁니다. 인생사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과제가 어떻게 될지 이번에 너무 많은 무리수를 둔 겁니다. 대통령이 하명을 받들여야 되니까 본인이 너무 무리수를 둔 거죠. 무슨 아이 학점도 만들고 무슨 이제 아마 심평은 심사평가위원회의 외압을 가해가 또 이런 문제가 되겠죠. 무리수를 가하지 않으면 이번 정책이 성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사람이 출시한다는 게 참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함윤직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참 무능한 정권입니다. 2천 명 정원 윤 대통령이 지르고 나서 그 숫자에 꽤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윤 대통령이 과학적이고 촘촘한 검토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이를 더해서 의료계와 37번이나 논의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복지부에서 2천 명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2천 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육부 장관은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됐고 그것이 자신을 구하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자리를 계속 있고 싶어 하니까 계속 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된 건데 8월 19일 날 아들과 친구들이 의무병으로 현역 입대합니다. 오늘도 아들이랑 대화했는데 하고 싶었던 전공이 충북 때 배장한 교수가 하던 심장내과였습니다. 18개월 굴생활 건강히 잘하고 오길 기원할 뿐입니다. 군대를 갔으니까 좀 다행이네요. 의과대학 2천 명 정원에 대해 지금까지 복지부 장관 조경이 줄곧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회의 기록을 전부 삭제해서 없다고 한 것을 보면 더더욱 의심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환자와 보호자 더 크게 국민들의 고통과 국농분당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것은 애시당초 대통령의 판단이고 지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일개 장관이 정책판단 밑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소동을 일으켰다면 이미 자진 사태를 했거나 대통령은 벌써 퇴진을 맹했을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었으면 빨리 바로 고쳤어야 됐던 일을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혼란과 불확실이 커져갑니다. 사태의 장기화 속에 줄곧 자기들께 둘 나눠 탕상행정의 땜질 청막만 남발하며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 운영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의료정책이나 의사수급 문제는 다른 정책과는 다르게 전개돼야 될 조건이 얼마나 많고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정책임을 모르고 의료 당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통과 1회식 절차만 거치고 총선 때를 맞춰 상당히 급조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당도 지금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국민을 위해 정부나 여당의 그다지 적극적인 자실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와 정치인들의 수준은 바닥이고 최악의 지급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중심에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여러분들 임명직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여기는 오늘 현직 의사분께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가 예를 들어서 일반 외과의 전문의를 취득하게 되면 일반 외과 전문의로 생계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일반 외과 전문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이렇게 늘리면 필수 의료가의 전문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걸 따가지고 4, 5년을 투자해가지고 생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나가도록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적확하게 여러분 현직 의사가 지적한 겁니다. 전문의를 딸 필요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윤 정부가 뭘 했냐? 누구도 전문의가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겁니다. 특히 무슨 전문의? 필수 의료가 전문의는 절대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절대 필요로 하지 않는 필요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인력은 필요하고 대학병원을 운영하니까 그래서 개원 매니저랑을 도입해가지고 의무적으로 2, 3년을 묶어두겠다는 발상하니까 더더욱 필수 의료가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인턴도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어차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아무 근거도 없이 2천 명을 늘린 것이니까 포기하고 하루빨리 원점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의사분 외과의사는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도 원상복귀 안 됩니다. 의료계는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잘라서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현직 의사분께서 이제 좀 어려운 글을 보내셨네요. 일정한 글자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글자죠.